줄임문 탔습니다. 줄임문 탔습니다. 줄임문 탔습니다. 폭풍기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미래식물은 오른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종합운동장 이번 역은 신천, 신천역입니다. 신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신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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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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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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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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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2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내리식물은 오른쪽입니다. 3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3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4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3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4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4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내리식물은 오른쪽입니다. 4번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광진구청역입니다. 7위, 광진구청역입니다. 문구가 공격이 문구가 있는 2단계 문구가 있는 2단계 문구가 있는 3단계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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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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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